아니 이렇게 탈탄 친구들도 모조리 다 발로 찼는데 지금 떨어진 거는?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9999m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에 스키비지 토일렛 괴물 친구들 빠뜨리기 자, 이렇게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에 스키비지 토일렛 괴물 친구들을 빠뜨려 볼 건데요. 자, 먼저 선풍기 스키비지 토일렛부터 간다. 발차기 어? 아니 그냥 사라진 선풍기 스키비지 토일렛 좋소, 다음은 일반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발차기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라?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에 떨어지는 일반 스키비지 토일렛 좋소, 다음은 빡빡이 토일렛 간다. 발차기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어? 빡빡이 토일렛은 어? 구멍으로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어? 잘 가 좋소, 다음은 카메라랑 스피커가 달려있는 약탈 토일렛 어? 슈퍼킥 어? 아니 뭐야 뭐야? 어? 잘 가 좋소, 다음은 기생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발차기 어? 완전 시원하게 날아가는데? 좋소, 다음은 뮤턴트 정장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발차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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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좋소, 다음은 걸스 키비지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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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걸스 키비지 토일렛 자, 다음은 글리치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슈퍼킥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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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시원하게 터져버리는 모습 다음은 일반 지멘 토일렛 간다. 슈퍼킥 아? 어? 어? 와? 아니 뭐야 뭐야? 완전 잘 날아가는데? 좋소, 다음은 천사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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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줄 알았네 좋소, 다음은 헬리콥터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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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하고 터져버리는 모습 다음은 오븐과 스키비지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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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간 스키비티 토일렛 아니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좋았어 그러면은 잘가 좋았어 다음 박사 토일렛 아하 박사 토일렛이 뒤에 있는 기계팔 같은 게 막 움직이면서 날아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스나이퍼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아하 완전 깔끔하게 잘 날아가는데 좋았어 다음은 폭탄 스키비티 토일렛 밀리터리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허 어라? 아니 어디가 밀리터리 스키비티 토일렛 어슈 좋았어 다음은 로켓 스키비티 토일렛 과연 로켓 스키비티 토일렛은 간다 슈퍼킥 어허 펑 완전 멋있게 터지는 모습 좋았어 이어서 다음 스파이더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오 허 다리가 걸치나 했지만 결국 빠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지멘 보스 토일렛 간다 슈퍼킥 오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잘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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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는 지멘 보스 토일렛 자 다음은 마크2 지멘 보스 토일렛 과연 슈퍼킥 와우 허 마크2도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 그냥 일반 보스 스키비티 토일렛이랑 만나겠는데 자 다음은 브레스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어? 어후 아니 터지면서 나도 최악 좋았어 다음은 클로스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오 깔끔하게 그냥 사라지는 모습 다음은 밀리터리 보스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킥 와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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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터리 보스 스키비티 토일렛도 잘 떨어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일반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 오케이 여기서 킥 오 잘가 허허허 그 다음은 펄스 걷는 등 일반 스키비티 토일렛 간다 슈퍼 킥 와우 잘 날아가는데 다음은 카메라우먼 간다 슈퍼킥 어? 사라졌잖아 좋았어 다음은 일반 카메라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 잘가 다음은 펄스 걷는 등 일반 카메라맨 대원 간다 슈퍼킥 오? 다음은 티비우먼 간다 슈퍼킥 와우 허니 역대급인데? 좋았어 그렇다면 티맨은 간다 슈퍼킥 와우 티맨도 완전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거대 카메라맨 간다 슈퍼킥 오우 뭐야 뭐야 역시 거대 카메라맨은 잘 안 날아가네 아 잘가 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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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냐고 오우 자 다음은 펄스 걷는 등 거대 카메라맨 간다 슈퍼킥 와우 역시나 버티지만 오우 다시 한 번 더 킥 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 자 여기 구멍으로 떨어지라고 오우 잘가 다음은 거대 스피커맨 간다 슈퍼킥 와우 허? 거대 스피커맨도? 오케이 구멍으로 잘 안 떨어지지만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지 잘가 다음은 거대 티비맨 간다 슈퍼킥 오우 거대 티비맨은 아주 잘 날아가네 자 다음은 스파이더 스피커 간다 슈퍼킥 와우 잘가 자 스파이더 카메라는 간다 슈퍼킥 오호 자 펄스 걷 장갑차 과연 펄스 걷 장갑차는 간다 슈퍼킥 와우 폭발 자 다음은 1번 타이탄 카메라맨 간다 슈퍼킥 어? 뉴 타이탄 카메라맨 간다 슈퍼킥 와우 사라지고 자 타이탄 스피커맨 간다 슈퍼킥 오호 자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간다 슈퍼킥 와우 타이탄 티맨 간다 슈퍼킥 타이탄 티맨 마크2 간다 슈퍼킥 오우 타이탄 티맨 마크3 시네맨 간다 슈퍼킥 오우 자 티비우먼도 간다 슈퍼킥 와우 아니 이렇게 타이탄 친구들도 모조리 다 발로 찼는데 지금 떨어진 거는 아하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밖에 없는 거야? 어허우 자 이렇게 아 아니 역시 타이탄 친구들은 떨어뜨리려고 해도 아 굉장히 크기가 커서 무거워서 그런지 어 잘 안 빠지는 모습 자 이렇게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 9999m 구멍에 스키위디 토일렛 괴물 친구들을 모두 빠트려봤는데요 여기서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보너스 실험 보너스 실험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렇게 타이탄 친구들 타이탄 카메라맨 뉴 타이탄 카메라맨 그리고 타이탄 TV맨 시네라맨 타이탄 TV우먼 일반 타이탄 스피커맨 친구와 감염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이렇게 똑같이 숫자로 맞춰서 7마리 7마리가 7대7 배틀을 한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오케이 좋았어 전투 시작 와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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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타이탄 TV맨과 TV우먼의 오오오 강력한 TV빙 공격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 타세맨들이 어허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압당한 모습 아니 역시 타이탄 친구들 힘을 합쳐서 공격하니까 업그레이드 타이탄 스피커맨 7마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었네요 아니 이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완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999m 구멍에 빠뜨리는 실험과 보너스 실험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이거 역시 스키비티톨렉 괴물 친구들 구멍에 빠지는 모습도 완전 웃기게 잘 빠지고 또 보너스 실험에서도 완전 멋있게 잘 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